재영이 재근이랑 몇 년 버티했다라는 생각에... 아니, 저 있어, 맞죠? 전부 갖다 마치고 와, 사고 치는데! 와!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. 뭐 이럴니, 너? 물려잔. 망하려. 그동안 우리도... 아이고, 내 돈 어디가 수 찾노? 경찰들 봤잖아, 아무 관심도 없거든? 아줌마! 아줌마! 이 동네 아줌씨를 탁 탈퇴야 고작... 26,5천, 이 정도가 어딨냐? 어디예요? 어디로 그랬지? 뭐라는 게... 조금 더 나타나잖아, 어? 그러면 저기, 여기, 딱 막아! 어? 그럼 내가 보물차를 갖다 이렇게 딱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녀를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와! 그러고 나면! 경찰 불리나? 경찰을 왜 부르나? 우리 돈인데! 내가 받아버려! 내가 받아, 받아, 받아! 하여란 씨? 맞네! 이 정도잖아! 고지리필이 형 줄리지! 이 정도는 벌써 벌칙을 빼고 있어! 세 배 줄게. 22억이야. 기회가 왔을 때 우물주물하니까 다들 이모야 이 꼴로 살았던 거 아니야! 네 배. 미, 미, 미치더니... 다섯 배. 더 이상은 안 돼. 오박! 데려와. 글쎄 안 나네. 내가 연장도 해야 돼. 개같은 새끼를 보내셨어요. 그네! 아! 열다 간다. 그네 생각해라. 자, 최애. 네. 한 명. 오늘 자평을 죽었다며! 오! 어! 오케이! 아! 아줌마들 때문에 전날 고생하는 거야. 시끄럽다니까. 앞만 봐도 걸은 아닌걸 내가 걸인데